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거나 회계 업무 특히 특히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돈을 다루시는 분들은 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변하고 대변이 착하게 일치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 맞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내지 않습니까 투표도 마찬가지거든요 표 여러분들 표에 이 숫자가 이상하면 안 되 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표가 개수 차이가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전국의 선거구 가운데 30%가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표 숫자가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같아 해야 되거든요 간혹 여러분들 한 군데 두 군데 정도에서 한 표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도 야당이 날 건데 전국 에서 몇 천 표가 나고 선거구 가운데 30%가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선자 변경이라는 어제 나간 영상을 보고 오늘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고 한번 방송을 들어주시면 조금 여러분들 단합 속에서도 노출이 조금 더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새벽날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용인정 상연이동 제6투표소의 지역 투표지수와 비례투표지수 가 한 표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 개 투표수를 더 열어보니까 같은 데도 있지만 역시 한 표씩 차이가 났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가면 비례투표 용지 한 장 지역구 여러분들 투표 용지 한 장을 봤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체 왜 차이가 납니까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들이 다 정당투표 한 장 지역 투표 한 장 두 장을 받아 이런 표를 찍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집어넣었을 건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입법부가 선출한 선관 위에 도독이 덜 끓는데도 멍청하게 구경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머리를 멋으로 달고 삽니까 왜 삽니까 헬시에 받으면서 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날개님이 글을 남기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국의 선거구 가운데 30% 정도가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9개의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 분석을 행하신 제야 h님이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내준 메일입니다 공 박사님 2024년 4월 10일 총선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수와 선거인수가 불일치 않은 전국 은면동의 현황 데이터를 엑셀 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경우의 데이터가 23개 투표수 총 24표입니다 투표수가 사전투표수입니다 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의 데이터가 전국의 3500개의 은면동에서 999개가 되고 표수가 1938표나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전투표의 선거인수는 명부에 있는 선거인수하고 사전투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한 표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인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마이너스 기권 즉 유령 기권이 은면동 23개 투표수가 선거인수가 적은 경우의 은면동 999개를 합치게 되면 전국의 총 1022개의 은면동에서 사전투표자 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 3501개의 은면동 대비해서 28.8%입니다 전국 차원에서 거의 30% 차지하는 은면동에서 사전투표자 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신 겁니다 2024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아직 하지 않고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투표자 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데이터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하고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게 불일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처리한 겁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성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왜 숫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는데 많이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집어넣는데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100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02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2장이 남은 겁니다 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해가 여러분들 숫자를 일치시킨 겁니다 집어넣은 겁니다 표를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서울 동대문호대 장안제1동투표소에서 선거인수가 8338표 관내 사전투표자 수 8339표입니다 한 표가 남은 겁니다 한 표가 왜 남았습니까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뭔가 더 많이 넣은 겁니다 실수가 생길 수 있죠 휴먼 에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몇백 표 집어넣다 보면 뭡니까 이렇게 잘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23군데입니다 다음에 2024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부천 원미동의 중사동투표소 선거인수가 5296명인데 투표자 수가 5237표입니다 그런데 기껀표를 59표로 처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고 난 다음에 표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상당수를 기껀표로 돌려가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기껀표로 돌려가지고 박정아님 고맙습니다 기껀표로 돌려가 이런 표를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껀표 항목이란 자체가 선거인수 이꼴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표하고 기껀표에서 수치를 여러분들 맞추는 개수조정을 하는 역할로 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기껀수가 그렇게 59장 58장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는 그냥 뭉탱이로 집어넣고 나중에 여러분 개수조정은 편리하게 무효표를 올리고 내리고 기껀표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130만 표 여러분들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례정당 후보를 찍은 박주연 변호사의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종이를 쭉 여러분들 비례대표 종이를 보시는 투표 참가원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네 도장을 안 찍었네 여러분 도장을 이렇게 찍지 이건 도장을 찍다가 어떤 걸 뭡니까 그냥 공란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투표함 자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여러분 소개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몇 군데인가 하니까 이게 999개입니다 999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 tv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게 아마 다시 재검토 투표지로 이렇게 돌려졌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찍지 않았네요 기표 도장을 거의 다 찍지 않았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찍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 개수를 전산 조작해가지고 필요한 표 개수가 100개 정도가 되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특정 정당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기표 도장도 찍지만 상당수는 전산 조작을 한 매수를 맞추는 용도로 그냥 무효표를 그냥 아무도 찍지 않은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a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지를 그리고 x는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 여러분들 투표 행위를 하신 분 원래 이런 정상적이면 a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선관위가 뭘 발표한 겁니까 공짜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a만큼을 a를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같은 경우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변의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더블당 후보의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블음주당의 안규백 후보의 이게 아마 동대문 갑인가 그럴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9273표가 조작된 숫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표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투표장에 오신 분 x하고 투표장에 오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임의로 만든 가공의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a가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개수가 위조 투표지 개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선거인수 15355표에 4분의 1을 곱하면은 그게 위조 투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다 확정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3 플러스 1 4분의 1 곱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더블음주당 안규백 후보의 9273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위조 투표지가 몇 장이 들어있습니까 여기 가시게 되면 3839표가 들어있네요 그럼 투표장에 직접 오신 표는 몇 표입니까 9273표 빼기 3839표 하면은 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대문 갑에 안규백 후보 함께 몇 표 집어넣었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12410표 12410표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가짜표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410표를 더해준 거죠 관외 사전투표에 3839표를 더해주고 제외국민투표에 158표를 더해주고 용신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1717표를 더블당 안규백 후보 함께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표를 더해준 게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짜표를 a만큼 더해준 거 이게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선거를 투표장에 오신 분 x를 읽는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데 x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여러분들 내가 위조투표를 그만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더해가지고 위조투표를 다 더해가지고 안규백 더블당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에 9273표를 받았는데 9273표 안에 위조투표제 3839표가 여러분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안위 위조투표제 3839표에다가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얼마입니까 9273표에서 3839표를 빼면 얼마죠 9273표에서 3839표를 빼면 5434표네요 우편투표를 직접 해서 안규백 후보와 함께 표를 주신 분은 5434명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안규혁 후보를 사랑해서 국민들 몰래 위조투표를 쑤셔 넣어준 것이 뭡니까 3839표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 이름 깔아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구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선거인수에 거소 손상한 여러분들 표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조작 안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전부 조작했으니까 서울은 4분 1 곱하면 그냥 그대로 나올 겁니다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4장당 한 장이니까 5분 1 곱하시면 되고 부산은 6분의 1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니까 광주 광역시는 여러분들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서 4분 1 곱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위조투표제가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야 전문가가 전국 차원에 하고 있는 것은 이 가짜표를 다 찾아내 가지고 가짜표를 다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구하고 있는 작업을 한 겁니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보니까 최소 155석 이상을 여러분들 한동훈이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취재해보니까 drafted ladies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방송 인사 아ro